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와 선탄이 왔어요 정말 12시 전후에 새벽에 태어났는데 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마리아가 임퇴 되어서 아기 나왔는데 이름이 예수라고 지워주셨어요 예수 탄생 맞고 크리스마스도 선탄절에 선타가 오는데 맞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한 선단들이 맞습니다 아픈 사람들 정말 이분이 좀 많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선탄절에 아프신 분들 정말 쾌우시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선단들이 23이나 25일 이분은요 어 천주 갈 생각이 있고요 친자들이랑 다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날 음식도 만들고 기억이 나오면서 자고 그 다음에 26일날은 아마 태일 카운트다운 하려는 것이네요 네 태일 카운트다운 준비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보여드릴게요 유진영 감사드리고요 아참 저희 친자 언니가 둘째 아기 태어났어요 정말 무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인데 어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올게요 바이바이 안녕히 가세요 메리크리스마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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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